강원 화천 정산구의 경기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 씨. 예성여고는 8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어요. 자, 주심의 일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충북 예성여고, 화면 오른쪽에 강원 화천 정산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결 뺏기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넘어지는데요. 아, 찍었습니다. 프레트킥. 아, 대표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세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세빈 슈팅!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스코어는 1대0. 자, 굉장히 가볍게 찼어요. 네, 보고 찼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전송을 그렇게 파악과 당연한 걸 예측할 수도 없고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네, 17세 대표로서 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었지만 아주 잘 넣었습니다. 자,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킨 안세빈. 그리고 자, 이번에 수비 미스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원에서 돌파 시도 앞쪽 연결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반대편! 자, 굴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예성여고의 또... 다시 왼쪽에 한사랑이 있죠. 한사랑에게 연결됐습니다. 크로스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헤딩! 자, 세컨볼 슈팅! 높이 떴습니다. 자, 지금 화천정상고는 예성여고를 상대로... 굉장히 본인들의... 네, 저 압박 속에서도 패스패스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접어놓고요. 슈팅! 골포스트를 봤습니다. 자, 세컨볼 슈팅! 골! 한다인!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이대영! 자, 결국에는 이 화천이 정말 매섭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아, 준비된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닭공 대 티키타까를 기대했었는데... 예성여고는 어떤 닭공적인 빠른 축구 구사를 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천정상고 팀은 티키타카!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도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서 빠져나왔던 화천이었고요. 네. 결국에는 한다인 선수의 추가 득점까지... 자, 스코어는 이대영! 예성여고는 이제 조금 강하게, 과감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곤무진 감독이 어떤 연구원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의 반대편. 하프라인 근처.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주심의 휴실과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화천정상고와 충주 예성여고의 전반전 경기. 자, 이대영으로 화천이 리드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정상고, 화면 오른쪽에 예성여고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 연결 수비가 먼저 끊어냈고요. 밀어하고 있습니다. 워낙 정확성이 좋은 에크로싱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 높이 올라왔고요. 헤딩 맞지 않았는데. 혼전 상황에서 강지연이 역시나 안정적으로 끝을 붙어주고 있는 예성여고 선수들이고요. 자, 앞쪽으로 온사이드예요. 자, 마지막 태클. 하지만 볼은 살아있습니다. 접어놓고요. 오른발 슈팅! 골! 세기골을 기록하는 화천정상고입니다. 화천정상고 세기골. 네. 그 주인공은 김명진. 자, 김명진 선수가 달려와서 김유미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또 나눴고요. 와, 떨지도 않고 정말 여유가 있네요. 얄미울 정도로 잘 찼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우선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공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 태클이 굉장히 화천에게는 해군의 장면이었습니다. 태클이 있었지만 곧바로 이제 또 선수 본인에게 흘러갔고요. 여기서 마지막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 지는 김명진. 문마저 또 예성요구를 등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유미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화천의 공격력이 조금 더 매섭습니다. 자, 공간, 뒷공간 열렸어요. 슈팅! 자, 골포스트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 수비 뒷공간에 바라본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전이 공격은 살아있습니다. 자, 반대편 길게 잘 바라봤습니다. 장선우. 장선우 원거리 슈팅! 자,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충북 예성여고와 화천 정산고의 경기. 자, 4강전에서 화천 정산고가 결국에는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경기는 우리...